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리투아니아처럼 중국이 각질을 인식해야만 지구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럽의 한 작은 나라가 전세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제의 유럽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강대국 중국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인데요.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영민인 대만을 건드려 중국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과 500배 정도 차이나는 상황에서 리투아니아는 큰 용기를 내 중국의 횡포에 맞서자 전세계는 리투아니아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리투아니아와 일방적으로 단교하며 리투아니아의 모든 외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외교 옵션에는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맞대응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리투아니아의 행보에 한국이 뜻밖의 이득을 챙기게 됐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타이완 외교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구가 18일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며 현재 라트비아 주재 타이완 공관 책임자인 에릭 황희 대표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만의 공관의 명칭은 차이니즈 타이페이 즉 중국의 타이페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유럽 최초로 대만 공관을 대사격인 대만 대표구로 격상시키면서 중국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것인데요. 왕의 부장은 리투아니아가 자발적으로 홀로기를 가 배신을 하고 신의를 쪼버렸다며 중국과 수교하고도 대만 명의의 대표차 설립을 허용한 최초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도발을 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리투아니아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도 기자회견을 열어 리투아니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 리투아니아 외교기구의 명칭을 대표처로 변경하고 리투아니아에는 주중 리투아니아 외교기구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리투아니아의 표절인 경제무역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은 영사업무를 일시 중지하기도 했는데요. 취바이와 대사대리는 이어 중국은 유엔유엔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리투아니아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제보복을 시사하며 대사업무를 고의로 마비시켜 비자 등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의 기관들은 또한 리투아니아의 도를 넘는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를 쥐똥에 비유한 것인데요. 최흥젠 중국국 재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장은 쥐 한 마리의 똥이 죽 소 전체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면서 리투아니아와 같은 소국의 잘못이 중국과 유럽의 협력 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저히 중외 사상에 기반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루이터와의 인터뷰로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 정치적 요구를 하며 모두를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인지했으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함께 혹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중국의 각질을 견뎌낼 수 있도록 원활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던가 리투아니아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등 중국의 보복성 행동을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단기적으로 볼 때 아마 피해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이것은 정말 순간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마디로 탈중국을 선택하고 공급망의 다양화를 이루게 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이끌고 있는 공급망 다양화 정책은 실제로 한국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호주의 석탄 수출 규제와 관계가 깊기도 합니다. 중국은 코로나 기온을 두고 호주가 미국 변에 선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오만함 때문에 중국 내의 석탄 가격이 3배나 뛰게 되는데요. 반면 호주의 피해는 거의 없는데 호주는 판매처 다양화에 성공하는 등 모든 외교적 행보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교 송호전에서 완전히 패배한 중국은 호주에 완전히 백기를 들어올리며 결국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전력난과 기타 생산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기상학재까지 겹쳐 하는 수 없이 원가보다 3배 비싸진 호주산 석탄 수입을 허용해 싱가포르 중국어 신문인 연합보조는 약 279만 톤의 호주산 석탄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수입한 물량은 통관되지 않은 채 중국 항구에 묶여있던 물량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발전용 석탄이었지만 77만 8천 톤은 제철용 원료탄이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석탄을 수입하기 전까지 국내 제철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으며 전세계가 결국 중국의 저가 강제를 구하지 못하자 한국의 고급 강제를 선택하기 시작해 대박이 났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산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3승 때문에 철강, 화학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의 철강 기업들이 수백 퍼센트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수치로는 309.03%를 기록했으며 토스코와 같은 경우 올해 3분기 지난해 대비 370% 가까이 증가한 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자국 내 철강사들 조업을 제안하자 국내 철강 가격에 협상력이 생겨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전세계가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하자 한국의 이익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삼성을 필두로 탈중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의 말처럼 단기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한국은 예상보다 더 빨리 중국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경혁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공급망 재구축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며 수입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공급망 자체를 유리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산화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해외의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에 대해서 국산화하자 그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졌으며 일부 소부장 기술 중에서는 해외 핵심 기술 보유국보다 더 좋은 기술을 보유하기도 해 국산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소부장 연구개발 핵심 품목에 첨단 전략기술 탄소중립 주력산업 분야별 품목을 추가해 중장기 rd 투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산업 안보차원 중요 핵심 기술의 특정국 의존도를 해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실제 요소수 사태 직후 업계는 공급망 물리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업 규제 완화 rd 지원 확대 등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정책 일관성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 ai 양자 5g 6g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rd 투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며 이를 소부장 rd 핵심 품목에 추가해 지원할 계획인데요. 6g 같은 경우 5g 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대폭 줄인 것이 장점입니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개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만몰인터넷 아이오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첨단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미디어인 블룸버그는 6g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과 국가가 다음번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망에 중국이 6g 통신위성을 이대 먼저 발사하며 포문을 열었지만 현재 기술력은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6g 기술은 5g보다 50배 빠르긴 하지만 통신 범위가 무척이나 짧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가 100m 범위에서 통신을 성공시켜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은 화웨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 최근 삼성이 500m 실험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6g 상용화를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6g가 상용화되면 원격으로 뇌수술도 가능하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rd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부장 주요 rd 예산 규모를 올해 2조 1042억 원 규모 대비 8% 늘어난 2조 2732억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미국도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른 국가들이 범접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리투아니아도 미국의 공급망 다양화를 따르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투아니아는 서울의 대사관을 지으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가 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 대표 빌리저스 사모일라의 서울 도착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한국과 리투아니아 간의 특별한 사이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진행하던 아시아 지역 공관 업무를 한국으로 완전히 이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외교에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의 독주의 배가 아플 지경인데요. 세계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특유의 오만함으로 고립을 자처했고 항상 작은 국가로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무엇하나 중국과 비교해서 깃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문화면에서는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 그래미 어워드조차 한국의 가수들을 무시했다.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한국인인 척하고 다닌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특유의 짝퉁 문화는 금방 탈로 난다고 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이 속으로 한국을 대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리투아니아인들의 강단이 있는 국민성의 찬사를 보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성으로 예견컨대 결국은 유럽의 큰 국가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갑시다. 리투아니아를 응원합니다. 한국도 큰 시장 운운하며 비굴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함께 대항해야 합니다. 행복이 리투아니아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부흥기에 들어섰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소부장의 궁극적인 공급처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국가의 영토 크기와 상관없이 군사력만 강하다면 대국도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